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품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혼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의 빛을 낮이자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라 하시고 하나님의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회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구운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치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명을 번성하게 하라 땅 외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명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시 맺는 모든 채소와 시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느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들에게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느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고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륙이니 여호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않냐 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줬었더라 여호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우시고 생기를 극호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울러 온 땅을 둘러쓰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오 그곳에는 베델리움과 호만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수의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떼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아히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이미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었으므로 여호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비뼈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 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시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발가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런데 뱀은 여호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감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느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중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메 그동안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음으로 두려워하여 숨은 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모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모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갓죽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원수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 즉 땅은 너는 말미암아 조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갓시던 물과 엉겅키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 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하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이래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느라 하시고 여호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르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의 근원은 불칼을 지키게 하시니라